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인천 연안부도에서 가을철 서해안 명품꽃계를 만나볼 수 있는 수산물축제가 열렸습니다.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인천종합어시장 앞 도로에 특설무대가 꾸며졌습니다. 흥겨운 공연의 관중들도 어깨가 들썩입니다. 수산물꽃게축제답게 먹거리도 풍성합니다. 제철을 맞은 꽃게는 물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축제 기간 중에는 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됐습니다. 어시장 꽃게점포와 판매부스에서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반행 깜짝 할인 판매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. 가을바람 선선한 이 시기에 어시장에 방문해 서해안 명품꽃게 등 제철 수산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가을바람 선선한 이 시기에 가을바람 선선한 이 시기에